I'm the biggest hit, I'm the biggest hit on this stage 태일이 형 태일이 형 태일이 형이 거기서 직원분들과 듀엣을 했는데 진짜 잘했습니다 그리고 태일이 형이 개주를 뛰었는데 자리를 뛰었어요 아 맞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빨라 태일이 형? 형 팀 몇 등 했어요? 전체? 전체? 애매하게 6, 7등 하지 않았을까요? 형 팀? 저 꼴등 위에 아 꼴등 위에? 저희 팀 2등 아 아쉽다 바로 저는 우도 갈 겁니다 제주도 옆에 있는 섬 있잖아요 우도 우도를 가서 짜장면 투어를 할 거예요 저는 막 핫핀이나 비보이 이런 정말 딥한 장르 말고 아무리 막 춤이어도 제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춤이면 좋아합니다 알람 방법 도요 형 만약에 도요 형 지금 있어요? 오 도요 형 너무 똑똑해요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만약에 도요 형 없으면 싹석에서 아 도요 형 오 진짜 바보요 외로워 알람 방법 도요 형 도요 형 도요 형